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11월 3일 목요일이고 내일장 관심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 지수는 옆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한 차례 쌍바닥을 그리지 않고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승을 해줘야 되지 않나 반등이 나아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상은 여기에서 옆으로 기간조정을 좀 더 거치다가 우상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종목들 보시면은 우선 오늘 돈 들어온게 미래나노텍이 미래나노텍이 상한가를 갔어요. 그런데 좀 많이 높은 상태에서 가긴 했지만 거래대금이 5천억이나 나아줬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단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은 1일차로 옮기고 그 다음에 히림 히림도 거의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를 확실하게 했다라고 보여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좀 돌파를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에 의해서 상을 갔네요. 그러면 내일 오전에 돌파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히림도 단타 종목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기술은 상한가 나오고 뭐 반등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일차는 이렇게 놓고 2일차에 한전기술 이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떨어졌었는데 2일안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개파락을 했지만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준 모습 그 다음에 유신도 여기서 1일차에서 좀 늘려주다가 오늘 2일차에서 반등이 또 시원하게 나와준 모습 단타를 했다면은 둘 다 성공을 했을 것 같네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찐대장주 후보로 유신을 골랐었었는데 유신이 상승을 조금씩 하긴 했지만 대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장주가 되진 않았습니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1000억까지 보면서 대장주를 찾아보면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120일선에서 놀고 있고 미래나네택은 찐대장주가 됐다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찐대장주가 다시 됐다. 그래서 여기에 놔두고 나중에 하락을 할 때 반등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좀 우상향으로 완전히 돌아주려고 하네요. 환전기술 이소화가 아니고 한미글러블도 상당히 잘 가고 이것도 거의 원래 초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같이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나네택이나 한미글러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언제 떨어지는지 알 수 없어요. 한 두세 달 뒤에나 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간종에 놔두고 기다리는 거죠. 이건 아니고 히림이 한 번 더 상승하면 좋기 때문에 히림은 대장주 후보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도 초대장주이기 때문에 여기다 놔두고 미래나네택이나 같이 놔두죠. 카카오 아니고 오늘 천억 이상 터진 종목들이 그래도 꽤 있네요. 삼성엔지니어링도 여기까지가 천억이네요. 오늘 찐대장주 이미 상승을 많이 한 이미 아직 안 떨어진 거죠. 이 정도를 노리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서 2만원권 아래 떨어질 때까지 어쨌든 금융, 미래나네택, 한미글러블은 초대장주가 됐다고 하고 대장주 후보로는 히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장이 옆으로 전체적인 좀 급락 하락만 나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옆으로 지지만 해줘도 좀 위로 돌려줄 상황이 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segment two hundredies 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